네 오늘 시작이 미국의 지표와 또 일본의 통화정책회의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들인지 이슈들 자세히 진단해 보겠습니다. 대한금융경제연구소 정명수 부소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부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미국의 양적 완화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그동안 지속한다 축소한다 계속해서 널뛰기가 있었거든요. 이번엔 연준 관계자 입에서 빠르면 여름 안에 양적 완화를 축소할 수도 있다. 이런 언급이 나왔네요. 네 존 윌리엄스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는 여름에 자산 매입 축소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준 관계자가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해 구체적인 시기를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윌리엄스 총재는 자신의 경제 전망이 맞는다고 가정하면 여름에 고용시장 상황이 상당한 개선을 보이는 등 시험대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연준은 실업률 6.5%를 양적 완화 축소의 기준점 중 하나로 설정한 상태입니다. 윌리엄스 총재는 만약 고용시장이 그 정도로 호전된다면 자산 매입 축소를 시작할 수 있다며 바라던 대로 모든 일이 진행되면 올해 말 자산 매입을 종료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연준의 양적 완화 정책을 자동차 운전에 비유했는데요. 아주 길고 가파른 언덕길에 올라갈 때는 가속기 페달을 계속해서 밟아야 하지만 평지에 도달하면 페달을 떼야 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양적 완화 규모의 축소가 곧바로 연준의 긴축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연준이 매입한 자산 국채를 시장에 매각할 경우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고 경비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보넨키 의장도 양적 완화 종료 이후에도 상당기간 저금리 체제를 유지할 것이라는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양적 완화 축소의 대전제인 고용시장의 호전에 대해서도 연준 내에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양적 완화 축소의 대전제인 고용시장 호전이 분명 중요해 보입니다. 분명 양적 완화 축소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고용시장이 회복됐다 이렇게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런데 마침 미국의 민간 부문 고용지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좋지 않은 숫자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 ADP가 발표한 3월 민간 고용은 15만 8천명 증가했습니다. 2월에 23만 7천명 증가를 밑도는 것이고요. 전문가 예상치 20만 명 증가에도 못 미쳤습니다. ADP 지표는 신뢰성이 다소 떨어지는데 5일 발표되는 노동부의 공식 일자리 지표 비농업 부문 신규 일자리와 상관관계가 높아서 시장의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실망스러운 숫자가 발표되면서 뉴욕 주식시장의 하락세를 나타냈는데요. 한편 미국 공급관리자협회 ISM이 발표하는 3월 서비스업 지수도 54.4로 하락했습니다. 2월에 56에서 크게 떨어진 것이고 전문가 예상치 55.5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경기지표가 잘 나가고 있었는데 제동이 걸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증시가 일본의 통화정책회의 어제는 시작이었으니까 그렇다 쳐도 오늘 끝나다 보니까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구로다 총재가 처음 주제를 하다 보니까 관심이 갔는데요. 어떨까요? 구로다 하루입고 총재가 이끄는 일본은행의 통화정책회의가 오늘 결과를 공개합니다. 지금 예상되는 정책은 5년 이상 장기 국채의 매입, 자산 매입 규모의 확대, 무기한 자산 매입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명 이런 것들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구로다 총재는 퇴임 전부터 아베노믹스를 뒷받침한 여러 가지 발언을 했는데 외환시장은 오히려 구로다 총재 취임 이후에 신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로다 총재가 취임한 3월 중순 이후부터 엔화는 더 이상 약세의 기조를 이어가지 못하고 주춤거리는 상황입니다. 전날 니케이지 수는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요. 구로다 총재가 과연 시장의 기대감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이 오늘 시장의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 통화정책회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이 결과 우리 시장도 주목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슈들을 살펴봤습니다. 대한금융경제연구소 정명수 부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